자, 열일곱 번째 문제, 문자가 나열되어 있다. 아래의 코드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아,의 코드. 지금 여섯 개의 코드인데, 야, 이거 어렵네요. 눈이 찜찜했어요. 그러니까. 아래의 코드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뭐가 있어, 또. 자, 매니저님 힌트 주세요. 힌트. 매니저, 힌트 주세요. 매니저님. 매니저님이 아실 거예요. 매니저님 이거 풀어드려. 리하이. L.이.래프트야. L.이.래프트야. W.가 라이트고. L.이.래프트야. L.이.래프트니까. 행렬 행렬. L.이.래프트. 라인이야? L.이.래프트. 라인이야, 라인. 라인. 아 L이 네 번째 제가 여섯 글자지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글자네 L이 라인이다 4라인의 행렬이다 4라인의 웨스트 웨스트인가? 4라인의 다섯 번째인 것 같아 4라인의 다섯 번째 S S, T, S인 것 같아 4라인의 다섯 번째인 것 같아 S 그 다음에 3라인의 여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T, 어 툭박이님 맞았어 T, S, T 아 스트라이크예요? 어디 볼까? 스트라이크 일일이 세야 되네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였네요 이번 거 스트라이크 행렬 문제였어 행렬 문제 L이 네 번째 라인에 다섯 번째 워드 세 번째 라인에 여섯 번째 워드 다섯 번째 라인에 네 번째 워드를 쭉 찾아올까 스트라이크 같아 네 이렇게 자 다음 문제 또 풀어볼까요 18번 문제 요거 문제 풀고 쉬겠습니다 잠깐만 과일과 숫자표가 있다 아래 코드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자 여섯 여섯 숫자인데 응용해서 풀어냅니다 이것도 행렬 같아요 행렬 같아 이것도 바나나 A는 빨간색이고 B는 노란색 B는 노란색이고 3은 아래 대각선인가 A는 사과 애플 그렇지 B는 바나나 B는 바나나 사과라서 빨간색 A는 1, 2 1, 1행, 2열 A니까 1, 2, 2 같아 나도 이해가 안걸네 이제 1, 2, 3 행렬 기준이야? 나 행렬 같아 B가 3, 4 밑에 9 2, 1 2, 1이니까 2행, 1열 7 그 다음에 A에 2, 3 2행, 3열 2행, 3열이니까 3 그 다음에 A가 1, 3 1행, 3열 4 B, 2, 2니까 1 2, 9, 7, 3, 4, 1인 것 같아 2, 9, 7, 3, 4, 1 행렬로 찾았거든요 2, 2, 3, 4, 1 2, 2, 2, 2, 3, 4, 1 2, 2, 2, 3, 4, 1 오답이네요 아니였어요 2, 2, 2, 3, 4, 1 2, 2, 3, 4, 1 7, 8 A가 빨 아 반대로 됐어요 2, 2, 2, 3, 4, 1 0검술님 어디보자 7, 8 2, 2, 3 2, 2, 3 2, 3, 2, 3, 4, 1 2, 3, 4, 1 2, 3, 2, 3, 4, 1 아 반대로 봤구나 아 맞았네 오케이 반대로 봤구나 내가 네 네 네 감사합니다.